아냐, 아빠. 이제 나 건강하잖아. 고마운 분이 주신 심장으로 아빠한테 더 효도할게. 근데 이 심장 준 사람 알 수 없는 거죠?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. 네, 아빠 사랑해요. 아, 긴장돼. 근데 아빠도 인중에 땀 맺혔는데요? 약속한 시간 다 되어가죠? 아. 어, 저분인가? 왜 이렇게 두근대고 긴장되지? 감사합니다. 제가 기증받은 사람이에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오빠, 잠시만요. 어, 번호 알려주세요. 아, 제가 동생 해드릴게요. 고, 고마워서.